여러분들 증폭기 꼽아 드릴게요 여기에는 여러분들 이쪽으로는 무슨 물 흐르는 소리 들리죠? 위로 산에서부터 산이거든요 많이 올라왔어요 산이라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물 소리는 날 겁니다 사람 소리 댕댕이 소리는 민가 초입에서 조금씩 들리고 댕댕이 소리는 안 들릴 거예요 여러분들 댕댕이 소리는 안 들립니다 사람 소리가 안 들립니다 차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수신?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불안정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여러분들 증폭기 좀 끌게요 하나 둘 셋 뚫어 뻥 개소리가 왜 저러는 거야? 마이클 테스트 마이클 테스트 들리십니까? 마이클 테스트 들리십니까? 여기는 하늘소 들리십니까? 모두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와 분살이 여기있어 개가 자, 통신 끝! 아, 소리.. 140으로 잡을게요, 여러분들 140으로 잡겠습니다 건물은 따로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벌써 35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조아 누나 파로에게 고마워 오늘은 어떤.. 일단 보시면 압니다 일단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건물은 총 3층 건물 정도.. 아니구나 1층이라고 봤을 때 1층은 뭐가 없으니까 1층은 주차장이고 5층 건물입니다 총 5층 건물이고 산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5층 건물입니다 예, 예, 예 근데 여기는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어요 물론 망자도 있지만 사람이 살았던 흔적도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문이 다 잠겨있어요 건물 뒤로 돌아가야 됩니다 건물 뒤로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건물 뒤로 돌아가야 되니까 뭐야? 어디에 Fell A 혹시 누구 계세요? 누구 계십니까? 혹시 계세요? 계십니까? 계십니까? 우리 목이 다 식혔다, 기계야 누구세요? 기계 소리..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 있으라는 거야? 한 명이 저만한 거죠. 한 명이 저만한 거죠. 세 분이 저금을. 감사합니다. 누군가? 누구세요? 혹시 누구 있어요? 여기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누구 있는 거 같아요? 진짜 사람 있는 거 같아요 매니저님 위층도 여기 있는 거 같아요 위층도 여기 있는 거 같아요 위층도 여기 있는 거 같아요 뭐지? 설마 TV가 되는 거 아니잖아 설마.. 뭐야 이거 누구야? 나 이거 못 봤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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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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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가 된다.. 봐봐 여러분들 뭔가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어요 뭔가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어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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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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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세요 소리..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있어요 잠깐만요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말씀 좀 해주십쇼 어디 계십니까? 이게 왜..? 소리.. 저기 있다! 저기! 저기요 잠깐만요 혹시 얘기 좀 가려 하시겠습니까? 저기요 여러분 3층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냄새나요 어 맞죠 여러분들? 저기요!! 아닌가..? 냄새 나는데 잠깐만.. 와.. 거기 누구요? 거기 누구요? 거기 누구 있지라우? 거기 누구요? 뭐야..? 어? 잠깐만요!! 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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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치 여러분들.. 한층만 더 가볼게요 한층만 더 가보고.. 저 몇집에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잠깐만 여러분들.. 한층만 더 가볼게요 왕자님 계십니까? 왕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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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 유독 센데.. 오른쪽은.. 왕자님.. 왕자님.. 맨체맨 저도 사람이 자랐어요 맨체맨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엇이 있을까요? 여기도 많이 변했구나. 많이 변했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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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이야.. 그만 하세요 이제 그만하십시다 사진들이 뭐가 많구나 여러분들 여기는 다른 곳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쪽이 집중적이에요 지금 뭔가.. 아 문이 기울었구나 문이 기울었어 기울었어 문이 기울었어 그래 기울었어 문이 기울었어 뭔 소리야? 누구야? 나오라고 했어 장난치지마 문이 기울었어 뭔 냄새 이거? 이 썩은 애..뭐지..? 이 썩은 애..뭐야? 뭐야 이 썩은 애? 아..아닌..아닌..죄송합니다 아..아가리스라는 거 있어..죄송합니다 원래 여러분들 여기가 레전드의 장소기는 해요 아주 예전에는 그랬어요 몇 개월 만에 다시 와봤는데 이쪽 지역을 지나가면서 한번 들려보고 싶은 장소긴 했어요 그래서 와봤는데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개쪼라는데 사람 같지는 않고 그냥 망자인데 그냥 그저 그러고 그런 망자 기존의 망자는 아닌 것 같고 현상들은 분명히 있네요 현상들은 분명히 있어요 아까쯤에 어떤 종이가 빨려들어가면 뭔가 통이 움직였다고? 그건 제가 보진 못했지만 메모리폼.. 자..이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혹시..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혹시 무슨 말씀이든 좀 해주십시오 자 왕자님 제가 텐비 한 대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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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